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극장에 많이 세고 가급적이고 그런 영화들도 많은데 심정은 지금 한번 장 보신 분들도 있겠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와는 다르게 다른 톤의 어떤 상상적인 이야기와 영화들이 계시고요 준비하자에 많은 추천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마지막 관, 드디어 인사에 마무리하고 저희 신나와 따라가겠습니다. любим다. 우리 아세르가사슬 위에 하시는 분들이들 alde고 저기 앞에서 가는데 잘 안 불 왜 안 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